배터리와 제어 장치를 포함해 온몸이 물렁물렁한 재질로 만들어진 소프트로봇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. 미 하버드 공대 제니퍼로이스 교수팀은 몸 전체가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문어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옥토봇이란 이 로봇은 과산화수소수 기반 액체가 내부 회로를 순환하면서 화학 분해될 때 발생시키는 산소를 이용해 스스로 다리를 움직입니다. 연구팀은 100% 소프트로봇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인쇄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인 리소그래피와 함께 첨단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.